안녕하세요. 저는 미얀마에서 온 에스다라고 합니다. 오늘 할 요리는 닭 야채볶음입니다. 우리 미얀마에서는 야채가 많이 나와서 야채볶음을 많이 먹습니다. 여러가지 고기하고 여러가지 야채를 같이 볶아서 집에서 간단하게 자주 먹습니다. 그리고 과목을 다 넣습니다. 그리고 함께 볶아줍니다. 그리고 과목을 다 넣어서 볶아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